태국의 한 골프장을 찾은 일본인 남성이 태국인 여성 캐디를 성추행하고 이걸 자랑하듯이 영상까지 올려서 공분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. 최근 일본 누리꾼은 한 일본인 남성이 태국 여성을 성추행하고 태국인을 비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또 이 남성이 SNS에 올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. 태국 골프장을 방문한 남성, 캐디의 몸을 더듬는가 하면 성인용품을 건네고요. 캐디의 손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도 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태국뿐 아니라 일본 매체에도 보도되며 큰 공분을 샀는데요. 부적절한 행동이며 일본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태국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. 참여한 내용은 태국이라 일본에 대해 한 번 또한 다행이